자 30분만 더 합니다 종림 확본 했잖아 근데 백훈족 같은 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데 애초에 로마토타로초나 아니면 아틀라도 마찬가지고 팩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위주로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백훈족 대신 혼족을 했던 것이고 굳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바르바리 해적을 내가 왜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해봤지 내가 성류한 기사단을 왜 했겠냐고 어려우니까 했지 난 지금 아틀라는 꿀도 보기 싫으니까 아틀라 무한 리젠 되는 거는 진짜 꿀도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아틀라 토탈을 해달라고 좀 하지마요 아까 그 뭐지 김상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류한 기사단 내 거 한 걸 보고 따라했다가 피를 토했대 그러니까 할만하지 당연히 할만한데 그건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왜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했지 그냥 그럼 또 할인하면 사주세요 할인하면 내 사주면 내 해줄게 안녕하세요 히비앙 미리 불초 발라온군 비디블2가 참 재밌었었는데 로마원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 꾸준히 유튜브로 보긴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찾아본지 보긴 보더라 아 으 흐흫 잠시만요 삶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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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걸 다 봐요 내가 많이 했잖아 이거 저거 많이 하니까 그냥 다 보는 거야 무슨 생각이 있어서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다 보는 거 같습니다 10 했지? 10의 그거 뭐지? 10 캠페인은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양파를 했었는데 캠페인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고 캠페인 말고 그게 뭐예요 그 무슨 모드였는데 계속 트라이얼 모드인가?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트라이얼 모드 그게 적당히 어렵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재미있었어 10은 거의 그런 것들 안하고 그냥 넘어가실 텐데 해보십시오 나중에 뭔가 여건이 되면 전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자 여기 외복하구요 예희 형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옛날에 썸네일을 이제 그 게임에서 그 게임으로 검색한 것 중에 이미지 중에 제일 재미있고 이상한 걸로 내가 항상 했었었는데 썸네일 찾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인 썸네일은 그거다 나인은 그 뭐지 그 마초가 폐류인지 다는 거 그거다 황조한테 죽었어요 황조한테 조조가 유표한테 보냈다가 유표가 다시 또 황조한테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황조가 죽입니다 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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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아니에요 황조 성이 다릅니다 성희롱하지 마시죠 성희롱하지 마 성희롱하지 마 성희롱하지 마 양파 잘 있죠 옛날보다 조금 힘이 그 그.. 빠져서 비슬비슬드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있죠, 여전히. 잘 있지. 전 뭔데? 그니까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 점이 아마 Ta-하나? 그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찾고issen. 꼭 어디에서라고 하는지? 찾았으면! 그가 깜짝이가 small답니다. 저 시장 건물이요? 가판대 건물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야만족을 하실 때는 여유있을 때마다 치워주는 게 좋아요. 돈 되게 많이 줍니다. 막걸리 뭐 드시는데요? 양파 여섯 살 여섯 살 방금 왕 얼굴이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았나? 방금 방금 좀 뭔가 되게 길쭉했었었는데 뭐지? 아이고 늙었지 많이 늙었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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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징 세틀멘트 자 루그드룸 점령이 있습니다 에프다니는 이제 공거지 없나? 에브다니는 이제 공거지 없나?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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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Sign of Spirit 가지고 계신 모든 law 검사 Geralt 실 Qing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방송은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20분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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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얘들 마지막 거점이야? 알레마니아 여기 있네 거점이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잠시만요 그냥 가며 종료 pp 글쎄 인기 쟤들은 남쪽으로 하고 얘들과 잔당 잡으라 합시다 놔두면 귀찮겠죠 여긴 근데 치안이 왜 이렇게 낮지 흠흠흠 흠흠 자 비엔나 공격하고요 브루군트는 왜 저기 있냐 갑자기 뭔가 렉이 생긴 것 같은데 게임에 뭐지 슬리 난 정성껏 준비했는데 뱅글조는 아직 살아있네요 뱅글조는 면세인 지역은 이제 없죠 면세인 지역은 이제 없죠 자 턴 넘기고요 저거 뭐야 이상하네.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생기지? 혹시 렉 안 느껴집니까? 방송에 왜 렉이 생기는 걸까? 게임에 렉 생기죠. 그죠? 지금 방송에 렉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게임에 렉이 생기는 것 같은데 10분 남한테 한 껐다 켤까요? 껐다 켜고 할까? 방송 렉이라고요? 진짜? 방송은 괜찮은데? 히힣 아 키테네 반란? 일단 여러분 그 렉이 좀 있는데 10분 남았으니까 게임 좀 잠깐 껐다 켤게요 그냥 껐다 켤게요 방송은 안 끕니다 이게 메모리 누스 때문에 가끔 그렇게 됐더라고 오래 켜놓으면 내가 아까 나갔다면서 잠깐 게임을 켜놓고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렉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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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렉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렉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렉이 생긴 것 같아요 성공! 렛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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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입니다, 생방. 별로 생방으로써 의미가 없는 생방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아볼게요. 항상 토터로만 하는 건 아닌데. 남들보다 토터를 많이 하긴 했을걸요. 카르크라는 사람이 엄청 하던데, 토터로. 그 사람은 토터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서로마 공략. 서로마 그 초반 공략이라고 내가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도무니 좀 됐어요, 그게? 제 남쪽으로 하고. 호방치하니 왜 이렇게, 좀... 별로냐 이게, 왜 이렇게. 고맙습니다. 서로마 그 초반 공략 봤어요? 어? 보시고, 보시고 오신 거예요? 고거 하려다가 말았다고. 왜요? 왜 말하는데? 자, 얘는 요기로 합시다. 아, 못하겠다고? 언젠가 하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하시고, 아마 즐겁게 또 아, 시발 재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또 올 거예요. 자, 선 넘기고요. 저처럼 세이브로드를 많이 하세요. 안되면 로드하고, 되면 하는... 되면 하는 거고. 그러다보면 거 안에서도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세이브로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꼼수 부리는 걸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름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어서 주기도 문 올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병이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깔이... 눈깔이 수백 개 박혀있는 천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명박 그대는 좀 두려워하시고. 크흠흠... 유즙이 50% 치트를 치고 하는데 망하냐고? 서로 마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세계가 다 적입니다. 전세계가. 거의 전세계가 다 적입니다. 그게 힘듭니다. 하나 잡으면은 다음 하나가 또 오고. 또 다음 하나를 잡으면 또 다음 하나 또 오고 그래요. 이주해 온 놈들이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주해 온 놈들은 그냥 개들만 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봉거지가 남아있는 채로 이주하지 않고 그냥 계속 군대를 보내는 놈들이 있어요. 개들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북게르만 새끼들. 이 십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은 십새끼들이야 내 생각에. 북게르만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켈트 새끼들. 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네. 삼국시 토타로. 근데 요즘 제가 토타로가. 출시될 때 상태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하진 않을 거고. 아마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틸라도 그렇게 했는데 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한참 뒤에 할 거야. 한참 뒤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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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킷테인을 순식간에 평생하고. 일 limit. 그중. 슥. 박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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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렉. 렉이 여전히 좀 미묘하게 있다 왜 렉이 생기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신작이 나오면 바로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이상하네? 오늘 유독 좀 심한 거 같아 원래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심할까 이 새끼들은 뭐냐?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튀링 기족이요? 튀링 기족인데 갈리야? 갈리야?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얘들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아무튼 나오자마자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많이 기다리지 마세요 뭐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우리의 목을 부서고 그리고 난 이 후회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전 항상 무드 없이 합니다 방송할 때는 항상 무드 없이 해요 항상 전어 방송 한 턴만 더 하죠 뭐 올릴까? 전어 방송 한 턴만 더 합니다 토탈로는 방송 되게 오래 했어요 로마 1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미디볼트의 반란군으로 한 거나 아니면 뭐 바르바르의 적으로 한 거나 아마 보실만한 게 많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다음 턴까지 하고 방송 마지 다음 턴까지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 심하지? 이상하네 네 들어가세요 위로가? 위로가? 마울이야 아이가 이거 저 새끼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자 아르겐 투리운 공격 받는 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자 애들이 여기로 보내고 자 애들이 여기로 보내고 무용연구도 좋죠? 저게 돈을 많이 주거든? 나르보 점유하고요 섹스는 안 망했나? 섹스니 아직 안 망했나 보다 남아있는 그게 있겠죠 아마? 너의 orders? 네! 쉽게 들어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하죠. 그... 갈리아 까지는 다 먹은 것 같다. 이제 피렌즈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늦은 밤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서로마 공략 보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난이도를 낮춰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나름대로 이제 플레이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저는 훈족하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이제 아틸라이스 두번째로 서로마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두번째 백션으로 서로마하고 나니까 다른게 다 쉽더라구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네. 이제 월요일이네. 다시 월요일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